타악한 공기들과 어두운 그림자들 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, 오늘은 신비아파트 신규 게임 드디어 나왔습니다. 소울파이터즈! 자, 바로 한 번 어떤 게임인지 가봅시다. 렛츠고! 자, 근데 일단은 들어왔는데요. 뽑기 시스템이 있고 일단은 다이아상점, 골드상점 이렇게 있고 첫인상, 솔직하게 감상평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산형 게임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, 솔직히? 플레이를 안 해봤으니까 예,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, 고스트헌터도 할 거는 딱히 크게 없긴 했거든요?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RPG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긴 해요. 자, 상점 한 번 가봅시다. 뭐, 다이아상점 어, 다이아로 뽑기 조각을 획득을 해서 캐릭터를 얻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. 뽑기, 다이아 아직? 현질을 할 수가 없나본데요? 아직은 뭐,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네요. 캐릭터 골라보자. 흑진기 소환하고 페룬 소환 원혼의 수, 공전투력 3,400 야, 이거 맞네. 딱 그... 5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시스템 그냥 양산형 모바일 RPG 게임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. 전투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토리 협동전 요일던전 레이드가 있고요. 레이드는 나중에 오픈이 되나보네요. 우선은 메인스토리 한 번 즐겨봅시다. 아... 이게 완전 시즌 스토리 따라가나보네. 시즌 1부터 한 번 진행해보죠. 레츠고. 도와줘. 너의 힘이 필요해. 어허허 본격 구두리 키우기 게임 띡띡띡띡띡 야,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간 새롭긴 하다. 탁 탁 고스별로 뚜구 뚜까 뚜까 아 근데 왜 시점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일루. 아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시점? 뚜씨뚜씨 아 이렇게 스테이지별 하나하나 뚫고 가는 느낌이구나. 얘는 약간 중간 보스 정도 될까요? 자, 흑진기 소환. 이번에는 약간 고스트 유령 정도 크기의 몬스터 등장 했구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시점이 좀 수정 좀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너무 어지러워 왔다갔다 해가지고 하나 둘 아 구두리 같은 경우에는 3타 공격이 좀 센 공격이 나갑니다 흑진기 소환 너무 약하고 기본 공격이 더 세요 이걸 관통 공격이다 보니까 애들 몰이 사냥하고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빨리 강렘이 써보고 싶은데 아 그리고 세번째 공격이 약간 뒤로 밀려나네요 필살기 내려 찍어 그래도 뭔가 그냥 고스트 헌터를 맨날 잡기만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캐릭터로 rpg 하니까 뭔가 몰이감은 있네 자 보스 언제 나오냐 뚜시뚜시뚜시 흑진기 소환 내려 찍어요 뿡 자 뭐 찐 보스 안나오나요? 이거 아직 너무 약한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테스트 버전하는 느낌이거든요 쳐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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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봤을때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할 수 있는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음 보스 누구냐 오 3마리까지 같이 나왔고 흑진기 소환 앗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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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운데? 아직 뭐 스테이지 초반이라 그런가요? 보스 레이드 정도는 해야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다이아 120개가 모였습니다 요술 보따리 상전 다이아 상전 우리 귀여운 댕댕에 케르베르스 뽑고 싶어요 조각을 몇개 모아야되지? 하나만 사올까? 자 하나 샀거든요 거기에 가방에 아 혹시 뭐 업그레이드 할때 쓸려나요? 얘는 어떻게 얻어야 되지? 뽑기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뚜둥뚜둥 뚜둥뚜둥 과연 나와라 우리 댕댕이 아니면 최강림 아 재밌네 이 친구 아 이거 얘가 살짝 오기발둥하게 만드는데 이 자식들이고 동전 팔아서 경험치 증가 이건 뭐죠? 장비 승급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경험치 먹이고 성장시키면서 레벨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C 이게 그건데 피규어가 곧 나오거든요 그 피규어를 사서 갖다 대면은 접수 스킬이 생긴대요? 그러면 이거 사실상 약간 이것도 장난감 음 파는 게임일 수도 있겠어요 뚜뚜뚜뚜 뚜뚜뚜 너무 약해 구둘이 구둘이 키우기는 무슨 아직 아니고 우리 둘이가 어? 처음부터 나오길래 주인공 새롭게 교체되나 했더만 이 게임에서도 약간 쩌리치고 빨네요 우리 둘이 불쌍해 뚜뚜뚜 뚜뚜뚜 자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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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자 해런 뚝배기 혁쟁기 소환 찔러주고 자 협동전? 요일던전은 뭐야 아아 요일던전 한 번씩 열리고 그 다음에 협동전 이거는 던전인가 본데요? 마리오네트 퀸 아아 약간 완전 보스레이드는 아니고 던전 같아요 던전 시스템 요아아아 마리오네트와의 배틀 근데 이거 데밋이 기수도 안 나는 데쎄 어? 어떻게 된거지? 약간 약간 근드린거 같은데? 아, 바바바바바바 으으, 뛰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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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라 둘, 셋, 하나 밀러주고, 밀어주고, 밀어주고 넉백, 넉백, 넉백 야, 얘네, 얘네 나 못잡겠다 피가 안 까는데 보니까 아까 5명 이렇게 들어가있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깰 수 있나봐 마리오네트 퀸 우와 야, 이거 안 된다, 이거 못 깬다 이건 절대 못 깨요 지금 완전 쪼랩이라 상대가 안 됩니다 아, 빡세다 야, 이제 벌써 쪼랩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장난감 나올 때까지 버티어야겠는데요 장난감 나와가지고 으으 할이나 새로운 캐릭터들 소환해야 할만 할 것 같아 이거 구두리로는 애가 너무 약해 자 뚜시뚜시뚜시뚜 뚜시뚜시뚜 밀어주고 내려찍고 럭백스 하나 둘 셋 럭백스 아 이거 벅스까지 못찾겠는데? 벌써부터 한개가 오나요? 너무 약한데? 이게 그냥 그냥 치면 안되고 무빙을 하면서 결국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맞대까면은 가면 갈수록 아우 잠옷들이 좀 세져가지고 잠옷잡다가 죽겠어 소환 아우 좀 좀 좀 아 그리고 시점 변환 너무 불편해 이거 하나 둘 또잇 하나 둘 또잇 보스는 깰 수 있을까 모르겄네 우와 나 죽어요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여기까진가 여기까진가 아우 하하하하하하 제가 너무 약해서 답이 없는데 시험 구두리 조각 한번 사보자 승급에 사용이 된다고? 승급을 어떻게 하는건데요? 캐릭터 흑진개 소환 강화 아 장비 교체 장비도 따로 있군요 조각 20개를 얻어야 구두리를 이성으로 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봤을때 좀 현질을 많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서요 신비아파트 소울파이터즈 한번 나와봤길래 플레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미완성인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뽑기 시스템이라던지 그런게 좀 제대로 열려야 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뭐 피규어가 나오면요 그때 한번 또 구입을 해가지고 어 어떤 느낌일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